몇 년 지났고 옛날에 된거는 오늘 뭐라는지 한 번 사고싶어요 네 200페이지 책은 고민해서는 흔하지 않는데 만화책이야 근데 200페이지인데 만화책 정말 전 처음 봤어요 사실 1위 낸솔 맞아 1위 낸솔이야 1위 낸솔 이렇게 고생하시는거 3만원에 사서 아주 소량 뽑으시면 너무 서면 안돼 근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없으니까 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흔치 않아서 운동선 빵이에요 운동선 빵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고생해서 그리셨는데 소량 뽑고 끝나면 장르파이가 워낙 크지가 않아가지고 동식패에 보여있어요 진짜 사는 사람만 사는 나생님도 특차를 하셨던거에요? 네 저희 특차를 만난거에요 아아 지금은 아이나나를 봤는데 어쩌다